안녕하세요 도우캐슬입니다 자 오늘은 영크림뽐의 버터죠 영크림뽐의 버터 가위를 이용해서 곰돌이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우캐슬은 유튜브 캐슬TV로 매일매일 꼬물이들의 사랑스러운 영상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아기가 너무너무 귀여우시면 저희가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는 제가 직접 네 가위질을 하고 있고요 네 가위 손입니다 점점점점 꼬리 부분 그리고 등 부분 다리 부분까지 원근감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뽀메라니아는 털이 길고 멋지지만 또 가위를 이용해서 잘랐을 때 인형 같고 정말 멋지답니다 자 한마리의 곰인형 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귀없이 내가 줘 안전을 지켜 뽐뽐뽐 예수와 뽐뽐뽐 슈퍼테럴 너와 고민 안전 고리 위험 한정 나는 금지 진정한 히어로의 길 곧해지만 한 걸음씩 모두 모두 안전해진 그때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네 슈퍼테럴 우산을 지켜뽐 귀없이 내가 줘 안전을 지켜 뽐뽐뽐 예수와 뽐뽐뽐 슈퍼테럴 내가 귀엽게만 보인다면 그건 착각 제대로 알려주지 내가 누군지 내 이름 뽐미 세상에 나온지 40 days 새 생일 애기 강아지 대보다도 뒤디리버라고 새빨간 맘꼬리 두르고 사람들 안전을 지키는 뽐미 더 혀동 내 슈퍼테럴 우산을 지켜뽐 귀없이 내가 줘 안전을 지켜 뽐뽐뽐 예수와 뽐뽐뽐 슈퍼테럴 사람들을 지키는